네, 우리 사무국장님과 위원장님 재기차기 맞대결 역시 위원장님의 놀라운 재기차기 실력을 이겨낼 수가 없네요 우리 홍진기 위원장님은 다재자명하시고 또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기도에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 만능엔터테이너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인천순복의 자랑이시고요 우리 인천순복의 회원님께서는 홍진기 위원장님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가 또 우리 해석규 위원회가 또 인천순복의 회원님께서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. 마지막 게임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경품주청, 덕후 경품은